안녕 이제 이틀 후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짐을 사려고 왔습니다 2박 3일로 여행가는데 제주도가 추울지 더울지 모르겠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이 가방에다가 싸고 갈 거고요 옷을 한 두 벌만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2박 3일 여행이니까 그래도 여행 가니까 조금 사진 많이 찍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꿈에서 가는 게 날 것 같네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패딩도 하나 더 챙겨가고 싶은데 너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패딩은 그냥 하나로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와 근데 하나 하나만 쌌는데도 두 벌 되겠다 오 짐 싸던 게 제일 힘든 자켓 한번 챙겼으니까 약간 여행 무드나는 여행 느낌의 옷이 뭐가 있을까요? 찾아봤는데 엄청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쓰고 다녀야겠네요 평소에는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꼈는데 여행 갈 때는 한 번쯤 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처음 끼네요 사실 뭐 짐 싸는 걸로 브이로그가 반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만 싸는 걸 보여드리고 바로 제주도로 넘어가시죠 Let's go 이제 제주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양자 쓰고 보니까 제주도 공부 체감 나네 갑시다 이제 렌터카를 힐리로 가고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옆에 누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막 네 손가락 밥 먹으러 가시죠 Let's go 네 방금 밥을 먹고 나왔고요 간장게장이 굉장히 맛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페로 갑니다 네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애월에 위치한 카페로 가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카페가 엄청 몰려있네요 여기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따뜻할 줄 알고 헤딩을 안 가져왔는데 저는 여기 이동 찬네요 여기 애월 봄날 카페 이거 되게 많이 파네요 여긴 여기 그 뭐였더라 이름이? 그거 뭐였지? 슈가파우더 엄청 많았던 팔로봉 너르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 2일차고요 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꺼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숙소 처음에 들어오는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지금 공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고 좀 더럽네 어제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 그리고 침대는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잠수함을 탑니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수심 한 45m? 맞나? 35m? 어쨌든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약간 메인 스케줄입니다 오늘은 레츠고 잠섬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수심 20m 국가에서 물고기때를 감상해 실수했습니다 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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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제 카멜리아 힐 카멜리아 힐 카멜리아 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동양에서 제일 큰 동백꽃 식물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녹습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요 그렇네요 오늘 약간 이끼 이끼록인데 여기에서 한번 찍어야겠다 맨날 매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는 바빠 보인다 뭐 이쁜데? 곧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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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 와서 정원을 진짜 많이 보는 노을을 보러 왔고요 뒤에 보면 해가 지는 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디멘션에서 예뻐던 자켓 촬영을 찍었을 때 생각나네요 풍력발전소 보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갑니다 비자림 숲이고요 천년의 숲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냥 자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천년의 숲이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이 숲의 주인공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비자나무 잠시만요 조건 탑 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